그렇죠? 그래서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. 보세요. 여러분 A 더하기 B가 몇 도죠? C 더하기 B가 몇 도죠? 두 개가 어때요? 같죠? 180도라는 사실보다 그 두 개가 같다는 데 지금 중점을 두는 겁니다. 그러면 A 더하기 B와 C 더하기 B가 같죠? 이 상황을 굉장히 단순한 식으로 축약해서 표현했어요. 그렇죠? 여러분 이거 두 개가 같다는 건 뭐죠? 저울로 치면 양쪽 무게가 똑같은 거죠? 똑같으면 똑같이 거기서 빼도 똑같겠죠? 그렇죠? 물론 똑같이 더해도 똑같고. 그렇죠? 그럼 여기서 얼만큼 빼요? B만큼 빼면 어떻게 돼요? 증명했죠? 내가 읽어보겠습니다. 양주동이 이 증명을 선생님한테 느낀 그 소감을 수필에 썼어요.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. 뭣 모르고 예예 하다 보니 어느덧 대정각이 같아져 있지 않은가. 그 놀라움? 그 신기함? 그 감격? 나는 그 과학적 실증적 학풍 앞에 아찔한 현기증을 느끼면서 내 조국의 모습이 눈앞에 퍼뜩 스쳐감을 놓칠 수 없었다. 현대문명의 지각화에 영문도 모르고 무슨 무슨 조약에다 예예 하고 도장만 찍다가 드디어 자 봐라 어떻게 됐나에 망국의 슬픔을 당한 내 조국. 오냐 신학문을 배우리라 나라를 찾으리라 나는 그날 밤을 하얗게 세웠다. 여러분 양주동 선생이 영문학을 하신 분이거든요. 그런데 여러분 향가 배웠죠? 향가를 이분이 다 해독하신 거예요. 그 어떤 과학적 어떤 방법으로 내 생각은 내 짐작이지만 이런 어릴 적의 체험이 무관하지 않을 것 같아요. 내 생각에는. 그렇겠죠? 그렇죠? 여러분 이 문제의 핵심이 이런 겁니다. 어떤 구체적 사물의 어떤 매개 없이 그런 걸 개입시키지 않고 이 자체로 증명이 가능하다는 데 있는 거죠. 그렇죠? 이게 바로 기하의 한 예입니다. 너무 쉽나요? 좋습니다. 이번에는 재미있는 방정식 문제 하나 해볼까요? 맨날 하는 거 그렇죠? 우리가? 자 이런 통에 토끼하고 닭하고 지금 섞여 있어요. 토끼하고 머리를 세보니까 머리들이 이렇게 나와 있겠죠? 그러니까 15마리 동물한테 개라고 해도 되나? 그냥 편히 다 합시다. 15개 다리가 다 세보니까 40개예요. 토끼 몇 마리? 닭 몇 마리? 이렇게 물은 거예요. 각각 몇 마리겠느냐? 지금 머릿속으로 방정식이 막 세워지는 것 같아요. 이 문제 그렇게 낯설지 않죠? 그렇죠? 네. 여러분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. 이렇게 합시다. 토끼가 토끼를 몇 마리인지 모르죠? X마리 닭을 Y마리 그러면 머리가 몇 개죠? 15개 15개죠? X하고 Y를 합쳐서 뭐라는 얘기예요? 15 네. 15죠? 그런데 다리가 문제예요. 그렇죠? 토끼는 다리가 몇 개예요? 4개 이상한 토끼 말고 정상적인 토끼 다리 4개 닭은 몇 개예요? 3개 3개? 이건 정상적인 걸 가정하는 거니까 다리 토끼 4개 닭 2개죠? 네. 토끼 한 마리가 닭이 다리가 4개죠? 토끼 두 마리는 8개겠죠? 토끼 X마리 다리 몇 개죠? 4X개 4X개 닭 한 마리가 다리가 2개죠? 닭 두 마리가 4개고 닭 Y마리면 다리가 2Y개 자, 이거를 더해서 얼마가 돼야 되죠? 40 네. 40이 돼야 돼요. 자, 이 복잡한 상황을 간단한 식으로 만들었죠? 그렇죠? 네. 여러분, 이 식을 만들면서 문제 말고 다른 거 개입한 거 없죠? 네. 자,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.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. 자, 여기서 우리가 이 식을 주목해 보세요. 이항시킬 수 있죠? 네. Y는 어떻게 되죠? 15 마이너스 X 네. 15 마이너스 X 자, 여기 Y하고 이 Y가 같애요? 안 같애요? 자, 같죠? 같으면 그리고 이 Y하고 이것도 같죠? 네. 그러면 이 자리에 얘를 넣어도 돼요? 안 돼요? 이 이콜이 성립하겠죠? 네. 그래서 어떻게 되죠? 4X 더하기 2 15 마이너스 X가 40이 되죠? 일사방정식이죠? 여기 4X 여기 마이너스 2X 몇 X? 2X 더하기 여기 2 곱하기 15 30이죠? 30이 40이죠? 40은 30 더하기 얼마예요? 10이죠? 아까 똑같은 걸 빼야 된다고 그랬죠? 뭘 빼요? 30 30을 빼면 2X가 10이죠? 그럼 X가 얼마예요? X가 5예요. X가 5면 Y가 얼마죠? 여기 X가 5니까 5하고 뭘 돼? 15가 돼? 10이 되죠? 다 구했죠? 여러분 검산해볼까요? 5하고 10을 여기 넣어보세요. 5 더하기 10은 15 되죠? 4 곱하기 5 더하기 2 곱하기 10 20 더하기 20이 40이 되어야 안 돼? 우리는 제대로 풀었죠? 그렇죠? 검사를 했어요. 잘 보세요. 지금 이 문제 상황을 이 식으로 바꿨죠? 두 개의 식으로. 이 이콜을 어떻게 돼요? 식을 이렇게 변형을 시켰죠? 여러분 변형을 시켰지만 이 이콜이 달라졌어요? 아니죠? 그대로 두고 변형을 시켰죠. 우리 계산하기 유리한 방식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. 그렇죠? 그래서 마지막에 답을 구했죠. 그런데 사실 이 답은 뭐죠? 이 이콜을 계속 유지하면서 식을 바꿨기 때문에 이 답은 원래 문제에 있던 거죠? 그렇죠? 뭔가 새로운 게 들어간 게 아니죠? 우리가 문제를 적절하게 변형시키면서 답을 끄집어낸 거예요. 그렇죠? 여러분 이 문제가 어디 있는 문제냐면 조선시대 때 신학자인 서유구라고 있어요. 서유구에 임원경제지라는 책이 있거든요. 임원경제지라는 책 들어봤죠? 되게 정직합니다. 안 들어봤는데 임원경제지 이 임원경제지는 18세기에 나온 책인데요. 백과사전주예요. 백과사전주이기 때문에 거기 농업에 관한 거, 천문학,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학도 있어요. 거기 나오는 문제예요. 여러분, 서유구 선생이 이거 어떻게 푸는 줄 아세요? 이렇게 풀었겠어요? 이렇게 안 풀었거든요. 어떻게 풀었는지 아세요? 내가 얘기해줄까요? 보세요. 자, 머릿속으로 생각해보세요. 식 필요 없습니다. 토끼하고 닭하고 다리 개수가 틀리죠? 네. 그러니까 다리 개수를 맞춘 거야. 토끼를 보고 앞다리를 들려 그래요. 그럼 어때요? 다리 개수가 같아지죠? 토끼하고 다리하고 닭이 다 두 개씩 되죠? 원래 다리가 다 몇 개였어요? 40개였죠? 네. 자, 토끼하고 닭하고 합쳐서 몇 마리예요? 몇 마리예요?